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건립대 조선으로 이어진 지방행정의 중심인 경주읍성, 문화재청과 경주시가 정비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10년 만인 지난해 동쪽문인 향일문과 성벽 324m를 복원했습니다. 관광객을 시가지로 유치하기 위해 LED 480개로 야간 조명을 하고 인근 상점의 간판도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원인이 큽니다. 화장실은 아예 없고 주차장은 고작 20여대만 수용할 수 있는데 이마저 인근 주민들이 차지해버렸습니다. 관광객을 시가지로 끌어들일 행사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읍성이 완공될 때는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소규모 행사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미 복원한 성벽 일부도 돌 대신 말뚝을 꽂아 원래 모습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사정이 이른데도 이달 초부터 13억 원을 들여 동성벽 북쪽 170m에 대한 학술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굴은 앞서가는 반면 기반시설은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기반시설은 문화청하고 협의해서 기반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은 321억 원. 경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280여억 원을 더 들여 경주 읍성 북쪽 성벽과 북문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와 기반시설이 따로 놀지 않는 장기 계획에 걸맞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국제 크루즈선이 오는 12월 시범 운항합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탈리아 선적의 5만 7천 톤급, 승선인원 1,800명 규모의 크루즈선이 12월 14일 영일만항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가 18일 되돌아오는 관광 상품이 출시됩니다. 포항시는 크루즈 관광과 지역 상권을 연계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시범 운항에 그치지 않고 영일만항이 크루즈항으로 자리 잡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추석을 앞두고 경기 부양을 위해 지진 피해 지원 일자리 사업에 70억 원을 들여 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45억 원을 지원하고 포항사랑상품권도 8% 할인해 400억 원을 발행합니다. 이 밖에도 채불임금청산 동여반을 편성해 7월 말 기준 96억 원에 달하는 채불임금청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진군 정책자문위원회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촉구 건의서를 채택해 대통령과 비서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울진군의 인구 감소와 향후 60년간 67조 원, 25만 명의 고용상실 등 피해가 예상된다며 원전 소재 지역의 자립적 경제구조 회생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습니다. 올여름 경주엑스포공원을 찾은 관광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엑스포에 따르면 7월에서 8월 경주엑스포공원을 찾은 관광객은 15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 5만여 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화엑스포는 여름 물놀이 축제와 솔거 미술관, 보문단지의 상징인 경주타워가 SNS를 통해 크게 알려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